자,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볼까? 음, 뭐 가게는 다 지워뒀으니까 오늘 팔 물건들을 체크해봐야겠다 오늘은 총을 팔기로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야지 먼저 이 눈총을 들고 이거를 이렇게 쏘 와우! 짱 빨라 이거 애들 더운데 시원하게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와우, 이거 좋은데? 이거를 여기다 일단 두고 TNT총?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테스트, 테스트 한번, 하나, 둘, 셋 오우야! 이거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? 애들이 가지고 놀기엔 어, 이건 좀 안 되겠다 어휴, 이거 다시 넣어놔 어휴, 이건 안 돼 다음은 불총 아, 이것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휴, 한번 해보자 오, 야 오, 야, 이것도 엄청 빨리 나가! 야, 이거 짱 좋다 야, 이건 내 거다 야, 이건 팔 수 없어 이거 내가 써먹어야 돼 야,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걸로 하고 좋았어 다음은 자갈총? 음, 자갈이 나가는 건가? 오, 뭐야? 오, 이거 설치가 되는구만! 근데 이거 그렇게 재밌진 않네? 뭐, 팔아야 하는 거지, 뭐 재미없는 건 내가 팔아먹어야지, 뭐 오케이 자갈총은 재미없으니까 팔고 음, 다음으로 마지막 거미줄총 오, 이거는 어떻게 되려나? 오, 실이 있으면 거미줄이 나가네 이것도 재밌게 하겠다 오케이, 그러면은 눈, 자갈, 거미줄 이렇게 세 개만 팔면 되겠네 오케이, 오케이 좋았어 콩콩아, 빨리 오라니까 아이, 알았어 아저씨, 아저씨 응, 어, 어, 그래 왔니? 얘들아, 오늘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단다 재미있는 장난감이요? 그래, 그래, 한번 볼래? 네 자, 먼저 여기 상자에 눈총이라고 있거든? 스노우 블래스터? 네네네네 눈총이라는 건데, 이거는 이렇게 눈을 막 쏴! 우와 쩔지? 참 멋있어요 게다가 이게 일반 눈덩이랑은 달라서 좀 아파요 놀 때 좀 재밌을 거야 이침은 좀 맞았는데 아파하네 오, 아파요 또 화살 꽂혔어 이게 눈총이라서 아파, 아파 그리고 다음은 자갈총인데 이거는 이렇게 쏘면은 하나, 둘, 셋 우와 오, 멋있어요, 멋있어요 쩔지? 이렇게 설치하면서 놀 수 있는 자갈총이야, 이건 이것도 재밌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고, 웃겼다 아저씨 이것 좀 꺼내줄래 아저씨? 네, 여기야 어 이렇게 하고 이게 자갈총이고 다음은 이거다 마지막으로 거미줄을 쏘는 총인데 이거는 데미지는 없는데 아마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이렇게 오, 데미지도 있는데? 이렇게 쿵쿵이 아파한 것 같은데? 아니야, 안 아파 야, 근데 데미지는 없었어 아, 그래? 날 있는데? 방칸 다른데? 아, 진짜? 이렇게 가두면서 땅에다가 자 있으면 안 아프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? 어허 네네,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? 마음에 드니? 네, 마음에 들어요 그 세 개 다 가지고 놀래요 그래, 그래, 그럼 자 아저씨가 하나씩 주고 총알도 줄게 아니다, 여기서 아니다, 아니다 이거 꺼내가면 안 되겠다, 이거 아저씨가 총알을 눈은 좀 많이 다니까 네 개씩 줄게 아, 쩌, 쩌 이거 총알 총 들고 있으면 총 나가니까 총부터 들고 있으면 안 된다? 네? 아,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가 보네요? 고마워, 콩콩압 이거 초록 친구도? 여기, 여기 총 들고 있으면 안 된다? 눈총, 눈총 오, 대박 좋을 것 같아 다른 것도 주세요, 다른 것도 어, 다른 것도 아저씨가 줄게 이거 이리 와, 죽음 재미있다 총으로 안 쏘고 눈으로 자갈은 어차피 천천히 나가니까 하나씩 줄게 이거는 총 들고 있어도 된단다 그리고 범위 여기 벌써 놀고 있네 재밌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면 다 준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콩콩아 재밌겠다 그치 응 완전 재밌겠다 얼른 빨리 가지고 놀자 그래 그래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가렴 근데 뭔가 이진거 같은데 뭐지 왜 뭔지 잘 모르겠지 어쩜 머리 줬나 했더니 애들한테 장난감 팔고 돈을 안받았잖아 아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줄어드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 돈을 안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 아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냐 오늘은 애들한테 장난감 팔고 꼭 돈 받아야지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그래그래 안녕 아저씨 오늘은 뭐에요? 오늘은 미니게임인데 엄청 재밌는거 할거란다 엄청 재밌는거? 그래그래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준비하렴 어 네 금방 갈고 갔다올게요 음 뭐야 그래 보니까 오늘은 장난감 파는게 아니었구나 음 이 미니게임은 얼마로 안 좋을까 루테야 나왔어 어 콩콩인가 보다 콩콩아 왔어? 루테야 얼른 나와 얼른 어? 어 잠깐만 왜 또 그러는데 으쩌 오늘 하얀 아저씨가 완전 재밌는거 준비하셨대 얼른 가야 할 수 있어 엄청 재밌는거? 응 얼른 와 알았어 또 어떤건데 나도 모르겠는데 평소랑 다르게 완전 어두운거야 저거 봐 어 완전 어두운데 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저씨 응 친구 데리고 왔어요 아이 그래 왔구나 자 그러면 미니게임 설명해줄까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검을 받아보렴 어 노란색깔 거도 있네요 이 검으로 친구를 한번 때려볼래? 뭐야 너 갑자기 어 그대루테야 니 몸봐 어 왜 내 몸이 왜 어 내 몸 뭔가 빛나는거 같애 좋아 빛이 나지 오늘은 이걸로 미니게임을 할거란다 서로 어두운 곳에 있는데 검으로 싸우는거야 처음엔 어려워도 한 번만 맞추면 보이니까 싸울 때 편하겠지?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래 그래 재밌게 돌렴 어때? 홍콩화 생각보다 완전 어두운데? 그러게 어 뭐야 근데 여기에 약간 벽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벽이 있다고? 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더 재밌겠다 맞아 맞아 역시 하얀 아저씨가 짱이라니까 맞아 맞아 그럼 우리 하나둘에 타고 시작하는 걸로 하자 응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서 콩콩이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하나둘 수 있는 표고 루테 어딨냐 루테야 나 집에 갈게 집에 가 콩콩아 너 집에 가 너 근데 여기만 보이지 않을까? 내가 보이잖아 살짝살짝 보인다 콩콩이 태어났다 어디 있어 안 보여 너 다 보이지 록 너 다 보이지 록 너는 다 보이지 록 다 보이지 록 어 하 carries 어 했imp 허 너대야 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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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 진짜 안 보인단 말이야 나란 너 다 보여 sk 너 벽으로 들어갔구나 옳쩍 옳쩍 막 너 여기있어? 나 아 앞에있어 위를 때리면 어떡해 으 아 그래 나 앞이 안보여 진짜 안보여 어헤이 그럼 너가 쥐는 거지 당연히 으쩍 진짜 너 잘 갈아 끄코 오 안돼 내가 보이겠다 어 여깄다 아니 날 안보여 난 보일리가 없어 무척으로 가지마 무척으로 가면 으앗다 걸렸다 이씨 너 콩콩이 너 좋아 이렇게 느린 상 유탄전이야 유탄전 으악 야 이 기골 어 어 도망가야지 너 맞았어 안 맞았어? 나 안 맞았지롱 맞아야지 느려지는데 어 콩콩이가 안보이기 시작했다 난 보일텐데 못해 너 여기 벽인가 나도 있 어 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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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보인다 너 보인다 자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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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널 꼭 이기겠어 아앗 너도 지금 느려서 안보이지? 나 보이네 어 보이거든 막 때리면 데미지 안들어가거든 으쌰 아앗 역시 크으 내가 이겼다 치 알았어 그러면 얼른 나와 난 밖에 있어 어 근데 이게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나갈텐데 여기가 어디지 알았어 내가 그럼 데리러 갈게 어 나 데리러 왔죠 콩콩아 나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 바보야 여기 있잖아 나 지금 빛나고 있어 어 찾았다 데리러가 어 여기야 어 무서웠어 생각보다 어 근데 이거 짱 재밌었다 아 오늘은 꼬마가 이겼나보구나 네 자 그러면 이건 상품이란다 상품이요? 어떤 상품인데요? 이거는 잠시동안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어 하늘이요? 저 지금 날아봐도 돼요 하늘을 날 수 있다고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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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그거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기능밖에 없어서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 위험하거든 집에서만 집에서만 쓰렴?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부럽다 왜그래 조심히 가렴 네 콩콩아 집에 가자 너는 너네 집으로 가야겠다 시건이 너무 늦었어 알았어 다음엔 내가 이길거야 어 조심해서 가 앗 나 이거 아저씨한테 돌려주고 가야겠다 아저씨 응 이거면 돌려드릴게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착하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시작해볼까 오늘은 얼마를 벌어 나 너 돈을 안 받았잖아 아 그래 지금 지금이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? 뭐 장난삼아 하는 장사지만 왜 손해만 볼 수는 없으니까 꼬마의 집으로 가자 대야 아빠 왔다 아니 아빠가 오늘은 사과를 엄청 많이 사 어? 어? 아빠 오셨어요? 어이 루테야 어떻게 이거 하늘에 날고 있니? 어? 이거 한 아저씨가 주신 봉인데 이거 쓰면 하늘에 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써쏠이 진짜 날아다녀 어이 그래 어이 신기하다 아 근데 그분은 정말 다양하게 뭔가를 하시는 거 같네 그쵸 어제는 저 이 장난감 총까지 받았다니까요 아유 그러니 아유 아저씨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는 하고 있지? 그럼요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도 우리 루테가 항상 받기만 하니까 그 아저씨한테 조금 미안하네 그래 오늘 아빠가 이거 사과 엄청 많이 사왔으니까 이거 좀 하얀 아저씨한테 나눠줄까? 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하얀 아저씨 아직 안 가셨을 거예요 얼른 갖다 드리러 가요 그래 그래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정리하고 계시더라 오오 똑똑 계세요 어? 하얀 아저씨다 아빠 아저씨가 직접 오셨어요 어이 그러게 아이 갈수고를 덜었구나 아 자 그러면은 루테가 이거 사과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아저씨한테 주는 거야 응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아저씨한테 드리는 거야 아저씨 어서 오세요 그래 안녕 꼬마 사실은 오늘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서 아저씨 이거요 어? 이거 아저씨 제가 맨날 항상 재밌는 장난감 달라고 할 때마다 주시고 그리고 게임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가 드리래요 어 아이 우리 애가 항상 재밌어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맞다 아저씨 근데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아 그게 어? 응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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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초록 꼬마가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것 같길래 그 꼬마도 주려고 가져왔단다 어?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콩콩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재밌게 놀려 아저씨 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형 형 아 이렇게 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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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